구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행집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대문 동행집수리 사업은 거주환경이 열악하거나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의 집수리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수리를 위한 컨설팅부터 공사시행까지 관내 소재 건축업체가 진행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청년, 미취학 아동 거주 가구, 2023년 침수 피해 접수 가구로 총 10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범위는 단열, 방수 등의 필수 공사와 방범시설, 소방안전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선택공사로 나뉘며 가구당 최대 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4일까지며 지원 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